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요번에 아티산 인더스트리 아텍샵에서 예약 구매를 했고 지금 판매를 시작한 제품입니다 바로 시그사우어에서 나오는 mcx 전동건 모델입니다 이 제품을 언박싱을 하고 간단하게 리뷰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말씀드리겠지만 아티산 인더스트리에서 2주간 무료로 대여를 받아서 제가 위탁리뷰 형태로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전에 apc9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요번에도 아티산에서 저에게 좀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예전에 그 한참 그 mcx 라는 그 전동건 형태가 한동안 출시를 했었죠 사이버건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시그사우어사에서 출시를 했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재생산을 안하고 또 국내에서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요번에 이제 아티산에서 다시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이 제품은 새 제품입니다 새 제품이고 박스를 한번 개봉하도록 할게요 예 일단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이런식으로 박스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요 제품 박스 실제 완제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옆으로 살짝 제가 옮겨 놓고 한번 개봉해 볼게요 네 완제품은 지금 이렇게 비닐봉지에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완제품이 하나 있고요 그거 외에 박스 아이고 박스 안에는 내용물이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요 안에 있는 요 상자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여기에 매뉴얼 그리고 탄창 그리고 비비로드 하나 그리고 기본 오리지널 소염기 하나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렇게 스프링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M100 시리즈 스프링이 그래서 제조사에서 생산할 때 스펙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프링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센 스프링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스프링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박스는 뭐 이정도 이 정도에서 보면 되는데 꽂을 때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뭐 꽂을 때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꽂을 때는 존재하지 않고요 뭐 박스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 일단 치워놓고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의 그 대만제 대만에서 생산되는 뭐 전동건들 중에서도 뭐 GNG나 VFC 이런 회사들은 이렇게 비비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비비로드가 하나 제공하는데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거 핸드건 용인데 이거 좀 작은 비비로드가 들어가 있어요 좀 큰 비비로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100 짜리 전동건력 스프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정 소염기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이 순정 소염기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던 거를 국내법에 맞게끔 이렇게 빨간색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하는데 음 뭐 그런 말 많았죠 이 순정 소염기도 따로 판매한다는 이런 그 실제 국내 건샵에서만 따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이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하고 순정 소염기를 떼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거는 뭐 따로 판매를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칼라 파트를 뭐 5천원이나 만원을 더 받든지 하고 이 순정 소염기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순정 소염기를 뭐 예약 구매하는 분들에게 한정적으로 뭐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순정 소염기가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순정 소염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요 120발 짜리 노말 탄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말 탄창 노말 탄창을 한번 뜯어 보면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노말 탄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탄창의 재질은 철제 탄창입니다 철제 탄창이고 색깔은 블랙 보다는 조금 연한 회색의 색깔을 띄고 있어요 비닐봉지는 뜯고 그리고 시그사워 MCX 전동권에 대한 이런 매뉴얼 매뉴얼 책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총 페이지는 대략 한 49페이지 고요 뭐 작동법에 대한 이런 것들 쭉 있는데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뭐 안 읽어 볼 것 같아요 이 전부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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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 보려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 MCX 버투스라고 하죠 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탄창을 한번 체결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왔던 제품에 대해 그 초기 생산형에 과는 조금 다르게 특징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바뀐 부분은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어박스가 바로 VFC 아발론 신형 기어박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고 또 킥스프링 가이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것 외에 이 상하부 바지는 풀 CNC로 가공이 되어 있는 상태로 풀메탈 형태입니다 시그사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그 형태가 자사에서 나오는 실물 실제 시그사워 MCX와 1대1로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실물 옵션들도 100% 호환이 되게끔 제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MCX를 좋아하는 유저분이라든지 아니면 고정을 위해서 이렇게 실제와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형태의 이런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MCX라는 모델 자체가 이게 호불호가 강한 모델입니다 특히 이 MCX만의 특유의 이런 스톡이 있어요 이 스톡 방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제품은 전동 방식이고요 전동 방식이고 배터리는 이 핸드가드 앞부분에 장착이 됩니다 핸드가드 앞부분에 장착이 돼서 이 레일을 앞으로 뽑고 안쪽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이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배터리는 11.1V 리포 배터리를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1V 리포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팩테로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발이나 연사에 스위치라든지 이런 모터 아니면 기어박스의 파손을 좀 보호한다는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형태로 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각인들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각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회사에서 나오는 실총을 그대로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모든 풀 각인들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톡은 마찬가지로 실물 스톡과 동일한 제품이고요 스톡은 이 버튼을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총 3단계 1단, 2단, 3단으로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좀 뻑뻑하기는 뻑뻑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쪽에 기스가 났어요 스톡에 뽑고 넣다 보면 이 부분 양쪽에 스톡이 들어가는 이 부분 여기 스톡을 넣고 누르면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 바디가 닿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기스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서 개봉하자마자 뭐 이거 한번 뽑았는데 이쪽에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가 난 걸 보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 자체가 스크래치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살짝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기스가 나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톡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반대쪽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징 핸들 이렇게 당기면 더스트 커버가 열리게 되고요 더스트 커버가 열리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홉업 조절 레버를 통해서 홉업을 조절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어박스가 VFC 제품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홉업 챔버 역시 VFC 제품입니다 VFC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챔버를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마 프로인 챔버가 호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추측을 해 보는데 개인적으로 VFC 순정 챔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VFC 순정 챔버가 있는 상태에서 옵션 챔버를 교체했을 때 급한 버그들이 종종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순정 챔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너바렐 같은 경우는 295mm 짜리 이너바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더스트 커버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볼트캐리 전진 레버를 누르면 더스트 커버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인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빡빡합니다 땡기는 건 그런데 누를 때 세게 눌러줘야 앞으로 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힘이 약한 분들은 이게 고장이 아닐까? 라는 요 버튼입니다 고장이 아닐까?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걸로 눌러서 대진 않고 이런 식으로 세게 눌러야지 앞으로 간다는 거 좀 쓰다 보면은 좀 헐거워 쳐서 조금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버튼 역시 더미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작동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탄창은 요런 식으로 노말 탄창 이렇게 자유낙화도 잘 되고 탄창 릴리저 버튼은 상당히 이렇게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셀렉터는 양쪽에 다 존재를 하고요 안전, 단발, 연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셀렉터는 딱딱 잘 끊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텍사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이 제품이 전동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트리거 리셋이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배터리를 놓고 테스트 사격을 해 봤는데 트리거 리셋이 어떤 부분에서 트리거가 리셋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글록에 그것처럼 트리거 리셋이 작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슬링고리를 홈을 꼽을 수 있는 요런 구멍이 양쪽에 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이쪽에 하나 또 이쪽에도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양쪽 이쪽에 핸드가드 쪽에 하나 이쪽에도 요런 식으로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고 뒤쪽 스톡 밑에 쪽에 요런 식으로 고리로 슬링을 또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가 열어봤을 때 가늠새 가늠자가 없어요 가늠새 가늠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학류라든지 이런 도트 사이트를 올리게끔 그래서 가늠새 가늠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늠새 가늠자를 달고 싶으신 분은 옵션 가늠새 가늠자를 단다든지 아니면 도트류나 광학류를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은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외형은 요 정도에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퀵 스프링 가이드 방식을 채택을 한다고 했죠 바로 요 뒤쪽에 있는 스톡에 이 나사를 풀게 되면은 이 스톡이 위쪽으로 빠집니다 위쪽으로 빠지면은 뒷부분 요 MCX 특유의 피카트니 레일 스톡 아답타 뒤쪽에 이렇게 육각 렌치나 손으로 도라이버 같은 걸로 꼽아서 이렇게 스프링을 퀵 가이드 방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속 조절에 용이한 점이 있겠죠 이 점은 정말 괜찮은 전동권을 쓰는 유저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괜찮은 기능입니다 요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1 볼트로 격발을 했을 때 단발이나 연발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탄에 대해서 집탄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엘 Br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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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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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니었지만 썩 나쁘지 않는 집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탄은 제가 제 손으로 들고 쌌고 또 이 가늠새 가늠자가 없기 때문에 거치사격을 했습니다. 거치사격을 했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집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튜닝을 위한 이런 밑밭 튜닝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그사격을 하는 게 훈련용으로 나오는 총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실총과 동일한 사이즈 이런 것들 때문에 훈련용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작동 성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제품이 과연 훈련용으로 적합할지는 퀘션마크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훈련용은 아니고 그냥 에어소프트 유저를 위한 에어소프트 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 중에 최고의 장점은 뭐냐니까 MCX용으로 나와 있는 오리지널 파츠들 실물 파츠라고 하죠. 실물 옵션들이 100%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핸드가드라든지 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물 스톡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나만의 튜닝을 해서 나만의 건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뒤에는 이런 스톡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스톡 여러가지 MCX용 스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 좀 가격이 비싸지만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4형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MCX를 살 예정이라든지 사고자 하는 유저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남겨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아쉬운 점은 무게감이에요. 실제로. 제가 MCX 이 모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 스톡을 뗐어요. 왜냐하면 이 스톡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 스톡이 상당히 무거워요. 이 스톡만 교체를 하더라도 상당히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또 핸드가드도 이 모델보다 조금 더 작고 가벼운 모델이 있습니다. 가벼운 모델을 장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상당히 무게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MCX 시리즈를 좋아하는 유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 아티산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제품 상당히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티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MCX 같은 경우는 70만원 초반대죠. 70만원 초반대인데 실제로 시그사고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금액은 459.99달러입니다. 그래서 환율로 따지면은 대략 한 50만원 초반대 정도가 돼요. 현재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금일자 환율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아마 직후루가 가능한다고 했을 때 뭐 세금 문제 그리고 총포협을 갖는 문제 작업비 배송비를 따지면은 아마 직후하는 금액이 모르면 대충 제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최소 한 60만원 후반대 정도 되지 않을까 60만원 중후반대 초반대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459.99달러면은 뭐 51만원 2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배송비 작업비 포함하면은 뭐 한 55만원 6만원 그리고 총포협 5만 5천원 그리고 뭐 그거 외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분명히 그러면은 실제로 직구할 때 금액이 대략 한 60만원 중반대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굳이 직구를 하지 말고 그 금액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뭐 한 5에서 한 7, 8만원 더 주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뭐 직구를 했을 때 가격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직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제품이 직구를 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해외 사이트에도 재고가 많이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점들은 이제 구매에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재TV가 시그사오에서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재발매죠. 새롭게 출시한 게 아니고 재발매한 바로 MCX 버투스 전동권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